LAC가 노숙자 쉘터 정책 실효성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웨스트 L.A. 지역에 퇴역 군인 전용 노숙자 쉘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LAC의회는 어제 웨스트 L.A. 재앙 군인국 캠퍼스에 임시 노숙자 쉘터를 마련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안에는 LAC가 건축 비용을 분담하고 노숙자 관리는 재앙 군인국에게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쉘터 건축에는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쉘터는 내년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15개 지역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쉘터를 짓는 브릿지 홈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쉘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노숙자 정책을 급하게 추진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